역대상 6장 31절에서 53절 새로운 직무를 통해 부르신다 언약괴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오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오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오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오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오 도아는 숲의 아들이오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오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오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오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오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오 요엘은 아사리아의 아들이오 아사리아는 스바냐의 아들이오 스바냐는 다하세의 아들이오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슬할의 아들이요 이슬할은 그아세의 아들이요 그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기아는 시모아의 아들이요 시모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아의 아들이요 말기아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요 시무이은 야하세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권재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루하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누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북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자손 곧 그하총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31절에서 48절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언약괴를 운반하는 직무를 잃게 된 레위인들에게 다윗은 해막 앞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레위인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본 달락의 마지막에 마탈더라 라고 기록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마탈더라의 원어의 뜻은 주어져 있는 온전히 들인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지정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직분의 위치나 중요성을 떠나 레위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상응하는 삶과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직분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에 맞는 삶의 자세와 책임을 다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직분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9절에서 53절 아론의 자손 본문을 통해 대제사장의 직무를 살펴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하는 것으로 목적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하는 것으로 과정 곧 방법에 해당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목적과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의 목적을 이루되 주어진 방법대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직무의 목적과 방법이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곧 직분을 감당할 때 목적에만 시선을 고정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순간은 그가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할 때 곧 말씀에 순종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이루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책임을 다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이루기에 앞서 먼저 방법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맥주님의 마지막 날의 삶 beyond